천안시는 제2회 청년의 날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2021 천안 청년 주간을 개최합니다. 천안 청년 주간에서는 11일 청년의 날 기념 행사를 시작으로 공감 소통 콘서트, 청년 빛잔치, 지역 뮤지션의 귀 호강 콘서트, 재즈 라이브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. 모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참여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2030 청년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.